반갑습니다. 대성화임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슬슬 현역 제자들 3월 학평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3월 학평, 한 줄 요약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범위와 시기는 매력적이다. 범위는 아시다시피 수원수트 전 범위의 선택과목 초반부예요. 수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은 4점짜리 몇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능을 치른다? 13문제. 자, 13문제 중에서 수원수트가 몇 문제? 10문제예요. 다시 13개의 사전문항 중에서 10개가 공통과목 수원수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3월 학평의 시험 범위 자체가 대부분이 수원수트야. 그런 면에서 3월 학평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건 수능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한 시기조차 매력적입니다. 자, 우리 현역 제자들은 이제 수능이 날아있는 이 레이스에서 초반부에 섰거든요. 초반부에 단단하게 신발끈 묶고 제대로 마음먹고 열심히 시작 단계를 조금 힘들게 해두는 건 후반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3월 학평?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범위와 시기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두 개의 세트가 있어요. 필수 세트가 있고 여력이 되면 세트가 있습니다. 또 3월 학평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필수 세트는 3일 정도의 공부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거리를 이 안에 담았고요. 여력이 되면 세트, 여력 되면 세트는 5일 정도의 공부거리고 그리고 이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일 정도 남았어. 그럼 필수 세트만 하고 3월 학평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일찍부터 3월 학평 제대로 좀 준비해 보고 싶다 하시면 이것들 다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평 대비 필수 세트 안에는 스텝 1, 2, 3가 들어있습니다. 스텝 1, 일단 작년 3평을 진짜 시험 보듯이 100분 동안 시험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받으시면 이렇게 표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나와 있고 100분 타이머도 QR로 넣어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침대가 없는, 아무래도 침대가 있어버리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세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세요. 그리고 휴대폰 끄시고 시계만 둔다라던가 아니면 이 QR코드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띄워놓고 그리고 100분 동안 진짜 내가 3월 학평을 본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시험을 봅니다. 정직하게 푸세요. 어차피 우리끼리 푸는 거니까 모르는 거 굳이 애써서 찍지 마시고 그냥 틀린 걸로 처리하시고 정직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1에서 일단 정직하게 풀고 나면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채점합니다. 해설지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고 그대로 정직하게 푼 거 채점하세요. 그러면 작년 기준 원점수 등급컷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스텝 2입니다. 자, 스텝 3. 오답 분석 및 보충 공부. 사실 3평 대비 필수 세트는 스텝 3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 틀린 문제를 다시 동그라미로 바꾸는 과정이 3평 준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답 분석 및 보충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13번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13번을 틀린 제자들이 다 같을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학생은 아예 개념을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게 뭔지는 알아. 근데 문제가 그냥 어려워서 틀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13번이 예를 들어서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틀렸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가 개념이 약하다 하시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구멍을 메워야겠죠. 그래서 개념,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세제시를 다 듣는다. 아니면 미친 개념을 다 듣는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선별해 드립니다. 아예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 세제시 수원의 17강과 18강을 들으세요. 그러면 기초 개념에 대한 구멍 메우기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은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지. 아니면 문제를 많이는 안 풀어봐서 와, 그냥 좀 도망가고 싶었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연습 부족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연습 부족인 학생들은 미친 개념 수학 1, 5강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실전 개념을 배우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개념 채우고 연습 부족도 좀 해결이 됐다 싶으면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쭉 모아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중에서 엔티켓, 시즌 1, 수학 1의 데이유 그러니까 6차시 강의를 가시면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거리입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학에서 일단 성적을 올리려면 지금 맞출 수 있는 동그라미 문제는 수능에서도 맞춰요. 자, 여러분들이 아예 손 못 댄 문제들 아니면 틀린 문제들 이게 진짜 우리의 약이고요. 공부거리예요. 그 틀린 문제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3월 학평에서는 동그라미가 되게 만드는 작업 그게 스텝 3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려고 하면 좀 막연해요. 막연해서 수업 문제 틀리면 아, 수업 문제 틀렸구나. 수2 문제 틀리면 나 수2가 약하구나. 수2 전체를 보기엔 시간이 얼마 없네 하고 퉁퉁퉁퉁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공부 방식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나 3평 직전에 필수 세트라도 하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제자들은 작년 3평 푸시고요. 그리고 채점하고 등급컷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답에 대한 보충 공부를 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조금 더 든든한 상태로 3월 학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평 대비 여력 대면 세트는 말 그대로 필수 세트가 끝나고 나서 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자료를 이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스텝 1은 2년 전, 3년 전 3월 학평 시험지를 아까 필수 세트처럼 100분 시간 맞춰서 정직하게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보면서 오답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텝 2에서는 이 문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연습 모의고사가 더 들어 있어요. 그 모의고사는 기출로 구성된 3월 학평 시험 범위의 연습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더 봅니다. 요거에 대한 공부 방식도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스텝 3에서 120문제 중에서의 오답 문항 추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스텝 2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스텝 2는 기출 문제를 3월 학평 시험 범위에 맞춰서 요렇게 세팅해 놓은 연습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나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들이 어디를 가면 있는지 제가 밑에 출처를 넣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4번이 틀린 학생들은 미친기분 완성편 수2 11강에 가셔서 인덱스에서 68번 클릭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강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기출 연습 모의고사다 보니 그 당시 기출에서의 학생들이 얼마나 맞췄는지 43.5% 되니까 네 반도 못 맞췄네요. 정답률도 제가 다 표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년치에 대한 3월 학평 문제 풀고 거기에다가 기출 문제를 3월 학평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기출 연습 모의고사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무려 120문제 기출 모의고사를 푸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3 그럼 뭘 하느냐 사실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제일 여러분들한테 가장 폭발적인 성적 상승의 요인이 될 거예요. 자 120문제를 풀었죠. 작년 그 다음에 2년 전 3년 전 3월 학평의 기출 연습 모의고사까지 자 120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만 자르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가능하면 단면으로 인쇄를 하세요. 그러면 단면으로 인쇄를 하면 어떨까 잘랐을 때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 오려서 바닥에 다 모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현상을 보게 될 거냐면 비슷한 유형들 또는 비슷한 문항 번호 때의 문제들이 오답으로 딱 남을 거야.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2022학년도에 12번을 틀렸고 2023학년도에 14번을 틀렸고 그 다음에 기출 연습 모의고사에서 14번을 틀렸습니다. 이렇게 엮어놓으면 내가 유독 취약한 유형이라던가 내가 유독 힘들어하는 단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으로 모아놓고 취약 단원들만 공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짜 자신감 가지고 3학평 들어갈 수 있어요. 막상 해보시면 꽤 공부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필수 세트 하시고 그리고 여력 세트까지 하시면 진짜 든든하게 3학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세트 그 다음에 여력되면 세트는 대성마이맥 제 홈에 오시면 공지사항에 여기 자료로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단면으로 인쇄해서 공부하시면 마지막에 5단 문제들 오려서 한 번에 이렇게 바닥에 모으는 거 그게 가능하니까 단면으로 인쇄해서 공부합시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학평 안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3월 학평에서 망했다고 수능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직 시작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만 시기와 범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네. 제가 언제나 일관되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잘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걱정이나 불안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3월 학평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3월이니까 우리 수능 전체 레이스에 아직은 초반부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힘내서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집중합시다. 3월 학평 끝나고 당일 해설로 저는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직은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진짜 힘내서 남아있는 수능까지의 장기 프로젝트 우리 함께 잘 해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